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 이거였는데 와 그거를 살리네요 네 기가 막히고가 또 왔습니다 자 일단 1차 타워는 게임 MVP 피닉스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이게 제외로 끊깁니다 그것도 노리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거 쓰라고 하깃진을 펼치고 노크 내려오느라 구슬을 다오 지금 왜 안 쓰냐면 마드로는 있어요 빨간 아비가 좀 있었죠 연막을 먹고 올라왔더라도 그 전에 파도는 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 안 돼요 아 고대 잡힌다 이거는 그 타임이 너무 쉬었는데 네 자 죽음으로가 깔리긴 했습니다만 목숨을 부지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 미니처 쪽에서 이 호도 조심합니다 아 우리 네 잡혔습니다 와 보랩이 들어왔어 끄럽히네요 와 보랩 잡혀도 있어요 예 예 보랩은 잡혀도 있어요 위드밀리죠 오프링 그런거 또 CS 먹었어요 네 CS 한번 볼까요 한번 포코페이스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답답해 보입니다. 보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들 흐름이 숨통이 막힌 것처럼 너무 답답합니다. 재해 재해 따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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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ok 네 MP 불리의 공이 지금 나왔거든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아중반 운영니 미 수국으로 결국에 영대 패배를 또 한번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.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3전 2선승재 경기에서 미